나 조마트 없어서 들어왔는데? 조마트 없어졌어. 야 이게 뭐예요? 뭐래요? 아니 좋은 거? 원재는 브라질 없네. 브라질. 브라질 사람이에요. 쩡쩡. 나의 치코? 치코. 치코. 치코 던져. 치코 던져. 치코 던져. 치코 던져. 치코 던져. 나도 치코 진짜 좋아하네. 아는 이름이 없고. 범박. 제제. 제제. 어 진짜. 던져. 아 제발 제발 잘 짜asti. 와その 얘. 아 그 마음을 luck에 주셨네요. 아 그 compass여. 와 나 plumbing. 무슨 helper Opera. 다행 sensual. 그냥 바지 여기만 발랐어. 유게야? 이거를 누가 갖고 있을지도 정해야 되는군요. 정하세요. 신중하게. 아 저기 죄송한데 우리 저 예림씨가 그물 잃어버렸대요. 여기 아까 놔뒀다 없어졌다. 안 됐는데. 오른쪽 훔쳐놨을지. 누가 챙긴 것 같은데? 일단 찾아볼게요. 그냥 전박 두 개 다 주면 돼. 총 금 없었잖아. 자기는 한쪽으로 물자 그러는데. 시작할 때. 자 결정하시고 다음 장면처로 출발. 오케이 고고고고. 아 이거 무슨 오늘죠 진짜. 호랑이 장가 가는 날이래요? 여우 시집 가는 날이래. 호랑이 장가. 내가 장가 가는 건가요 호랑이? 이거 뭐예요? 우리 금주예요 빨리. 저희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정말로. 잃어버렸네 예림이가. 진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스태프들이 관리해주지 않는다고. 근데 누가 뭐 치워놨나 물어봤는데. 그런 그런 적이 없어요. 누구야. 나와 빨리. 누구야. 나오라고요 빨리. 누구한테 손들기 할까요? 누구야. 누구야. 아까 우리가 물총 쏘고. 거기서 잃어버린 거야? 어 쏘고 어디라 하네. 그 자리에 딱. 쏘고 우리 다음에 누가 가져갔지? 물총을? 아 하하. 왜 나 왜. 왜. 여기 없다 하네. 그 자리가. 하하야 가. 하지마. 내 거에요 이거. 아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에요. 아니 호랑이 씨 그게 아니고 얘가 훔쳐갔어요. 아니 내가 훔쳐갔. 나 하나 얘 하나에요 원래 우리끼를. 아니지. 얘가 추수승에서 하나 받았잖아 형. 이거 어쨌든. 이거 어쨌든. 아 이거 또 걱정 마세요. 자 걱정 마세요. 자 걱정 마십시다. 누구에요 도대체. 제가 재판대학으로서. 재판대학으로서.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범위 딱 이길인데. 아 이번에 다 그을 향해서 잘 따세요. 두 분이. 야 너. 어차피 지난일이니까 모두 있고요. 야. 야 재수 상하자. 너 몇 개야. 너지. 아니에요. 강렬을 중간중간 찾으시고 일단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렬번호를 레오나이. 지금 오늘 저 커플 게임을 계속 하고 있고요. 특이한 세계 커플 미션 되는 거에요. 오 실제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고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뒤에 쭉 보시면. 네. 박스들 보이시죠. 박스들로 베를 만들어주세요. 베를 만들? 베르만요? 라스트에서는 대주 만들어야 돼. 대환 시간은 3.1m 인도의. 에서 여기 스타트 비전부터 자쪽 끝까지 가장 먼저 누가 통과하느냐. 할 시간을 or. 여기 둘이? 둘이와 합시다. 그리고 두귀랑 타면 침몰이네. 충분히 돼. 아, 돼요? 종이로 만들어야 돼. 저렇게 만들려는 건가요, 저렇게? 여기 배 보이시죠? 저렇게 만들면 박상렬 씨 같은 장정 두 명이 타도 충분히 잘합니다. 진짜요? 저렇게만 잘 만들어요. 지금 보이시면 테이프하고 박스를 이용해서 꼭 저 모양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시작합시다. 30분. 빨리 했어. 지금부터 시작될게요. 출발. 우리가 바꿔줘, 이리 와. 타드로? 아, 이거. 꼭 저 배 모양이 아니어도 되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해봐, 이제. 오빠, 이거 자라. 빨리 해. 못 만든 거 같아, 저 분인데. 아, 우리 자르구나. 이게 런님의 수준 높다. 런님의 수준 높다. 런님의 수준은 원래 과학적이더라고. 그거. 런님의 수준은 제도를 잘해야 돼. 제도를? 그쵸? 응. 손, 손 나와. 우리 잘 못 만들더라도 되게 똑똑해 보이게 하잖아. 어허허. 아허허. 얘 안 떠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밑에, 저 배는 밑에 평평하지? 네. 평평해.